주 형! 유아! 여러분이 첨벳을 비벼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업을 해볼게 된다고 해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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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 형 잔냐는 상황이 같은데요? 공격선이 있는位이 많을 수 없다고 주농이 다하길래 매우 많아요. 어? 형이야! 조심히 올해? 한번 이리ばい. 이리 와. 주 형이 치면서 뭐해야하네? 이 조형아 치면서. 상대방 주먹 나오면 좌우로 흔들어서 각도 만들어내죠 공감 만들어져 어금니당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꿈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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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짧죠? 15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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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붙여라! 밀어붙여라! 오이! 인사해! 인사해! 크게!